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늘 3차 경기 부양안에 현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경일 기자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민주당의 압박으로 코로나19 경기 부양 측에 혜택 대상자 소득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1인 7만 5천 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게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바이든 행정부는 1인 8만 달러, 부부합산 16만 달러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하원이 승인한 1인 10만 달러, 부부합산 20만 달러보다는 낮아진 것입니다. 1인 연간 10만 달러 이하, 부부합산 20만 달러 이하까지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재정부담을 우려해 1인 연소득 4만 달러에 지급액은 1,000달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소득 상한선을 높인 조치는 상원에서의 빠른 통과를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득 상한선을 높이고 하원이 승인한 주당 400달러의 긴급 실업수당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50대 50으로 같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한 석이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 측은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로 이제 남은 것은 상원으로 경기 부양 측 통과를 위해 상원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